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미션이 귀여운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무지카시 일단 저의 각이 있어요 저만의 각, 바로 이 각 살짝 턱을 들어서 턱 라인을 살리는 각이죠 제가 트위터에 사진 올릴 때 보통 아 안돼 저는 저만의 각이 있어요. 온 줄 아세요? 뭐예요? 왜 턱을 드는 거예요? 턱을 땡기면 난 땡기게 나는데 얘 들면 섹시하잖아요 똑같이 해봅시다 한꺼 따라올게요 좋아요 아니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얼굴은 딱 내리고 딱 나스위몬생 좋도 못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요즘에 머리를 컨셉이 요번에 기르는 컨셉이라서 약간 강아지처럼 개 같아요 잠시만요 인우 스타일이군요 인우 인우가 개거든요 일본어로 개 개 스타일이요 개 같군요 멍멍이 멍멍이 퍼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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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는 Faculty 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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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